삼성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 상속 내용을 이번 주 공개합니다. 상속 내용과 함께 미술품 기증과 사제 출연 등 몇 조 원 규모의 사회 공헌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유산의 핵심인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 배분 방안에 따라 삼성의 지배 구조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부인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에게 각각 얼마나 배분되느냐가 관심입니다. 남성금지재단 이사장은 유산 상속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의 유산 상속 내용은 유산 상속 내용입니다. 시 erhö는 것 이 부분은 제 자랑 섹시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